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기분이요? 아주 나이스 감사합니다 오늘 드림 콘서트에 아주 특별히 준비한 선파지 무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살짝 힌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포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너무나도 멋지게 차려입고 와주신 세븐틴 여러분들 오늘 응원하신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비도 많이 오는데도 저를 그리고 많은 가수분들을 응원해주시려고 와주신 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정말 좋은 무대로 여러분들께 정말 꿈과 희망을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무대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캐럿 여러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고요 저희가 많이 기다려주신 만큼 무대를 보답하는 세븐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븐틴의 스페셜 무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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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에다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븐틴입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세븐틴 OF DOWNTOWNSекс 세븐틴 很高 Q. 세븐티는 세븐티 완전체와 개선 가능한 유닛 활동 속에 선보인 독도적인 퍼포먼스로 10대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죠. Q. 세븐티는 세븐티 완전체와 개선 가능한 유닛 활동 속에 선보인 독도적인 퍼포먼스로 Q. 세븐티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Q. 세븐티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Q. 세븐티 안녕하세요. 세븐티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 네, 오늘 기분이요. 아주 나이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드림 콘서트에 아주 특별히 준비한 서프라이즈 무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살짝 힌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포즈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네. 오늘 너무나도 멋지게 차려입고 와주신 세븐틴 여러분들. 자, 오늘 응원 오신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일단은 이렇게 비도 많이 오는데도 이렇게 저희를 그리고 많은 가수분들을 응원해 주려고 와주신 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정말 좋은 무대로 여러분들께 정말 꿈과 희망을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무대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캐럿 여러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고요. 저희가 많이 기다리신 만큼 무대를 보답하는 세븐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븐틴의 스페셜 무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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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еード Sandra 너무 좋으신